별표 2개 반 초중급 레벨입니다. 코드 보겠습니다. C코드 G코드 F하이코드 어려우신 분은 약식폼을 사용해 주세요. F에서 중지 손가락 그대로 누르시고 D마이너 코드 E-7 약식폼입니다. A마이너 E마이너 C7 주법 보겠습니다. 주법표 1번이요. 근음 3, 1, 2, 3 근음 3, 2, 3 주법표 2번입니다. 근음 3, 1, 2, 3 1, 2, 3, 1, 2, 3 주법표 3번이요. 반마디만 치시면 되겠습니다. 6, 3, 2, 3 주법표 4번입니다. 근음 3, 1, 2, 3, 1, 2 주법표 5번입니다. 전체 저음 다운 다운 업 전체 저음 다운 다운 업 주법표 6번입니다. 전체 저음 다운 다운 업 들왕 주법표 7번이요. 들왕 파트별로 보겠습니다. 인트로 연주해 볼게요. 연주해 볼게요. 아멘 벨스 원 연주해 보겠습니다 아멘 벨스 2는 벨스 원과 마지막 마디만 다릅니다. 마지막 두 마디 연주해 볼게요 코러스 원 연주해 보겠습니다 아멘 이랑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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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스 3 연주해 보겠습니다. 코러스 2 연주해 볼게요. 코러스 2 연주해 볼게요. 코러스 2 연주해 볼게요. 아웃으로 4마디 볼텐데요. 두번째 물결 표시는 반마디를 싱코페이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보여드릴게요. 아멘 1 2 2 3 4 1 2 3 4 1 2 3 4 악보는 뮤토리 블로그와 카페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시고요. 주퍼표 번호가 안 적혀져 있는 부분들은 앞에 주퍼표 번호로 연주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해당되는 주퍼표 번호로 연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설명 안 드린 파트들은 모두 반복이니까 악보 보시면서 연습해 보시고요. 악보미 강좌 신청은 각 커뮤니티에 댓글로 달아주세요. 악보미 강좌 신청은 zeal 4